고급 스페인 요리입니다 여긴 미국 필라델피아 좀비의 도시예요 아직은 멀쩡한 중심가의 식당입니다 메뉴는 안주거리인 타파스, 빠에야 등 있는데 이거 볶음밥이거든요 밥 한 그릇씩 10만원부터 먼저 감자, 문어, 타파스입니다 이거 제가 먹어본 감자 요리 중에 손꼽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새콤달달한 소스인데 겉은 바삭, 안은 촉촉? 이 집 요리 잘하네요 하이라이트는 빠에야인데 부짐하긴 합니다 맛은 질퍽한 볶음밥? 근데 향이 되게 깊어요 해물, 초리조 소세지 등이 들어갔고 샤프란, 화이트와인이 가늘해서 이국적인 맛입니다 동양식 밥이랑은 식감이 다른데 5분의 구운 밥이라 독특합니다 겉뿌분 누룽지가 특히 맛있었어요 좀만 현질적인 가격이면 자주 사 먹을 텐데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열심히 일해야겠네요